여러분 이제 찬스를 심각하게 한 번 고민해 드리면서 뭐가 있습니까? 옆방에서 부르는 찬스 아 이거 이거 왜냐면 옆방에서 부르면 같이 부르고 싶은데 그다음에 화면에 우리 주인공들의 모습을 살짝살짝살짝 연상시키게 자기 모니터 앞에 G.O.D 주인공이나 사실 대박 찬스가 있죠 뭐예요? 카운터에서 노래방 카운터에서 원격 조정하듯이 노래 예약이 됐대요 저 예약 안에 본인 노래를 슬쩍 집어넣을 수 있대요 그러면 내가 볼 때 그 중에 왔잖아 그러면 한 사람이 네가 했니? 아니 나도 안 했는데 그냥 부르잖아 부를 수도 있고 카운터 수도 있고 카운터 수도 있고 카운터 수도 있고 완전 자존심이 걸리네 카운터 수도 있고 카운터 수도 있고 카운터 수도 있고 진짜 뭐 아니면 넌데? 우리 홍긴씨부터 애들 찬스 좋아요 우리가 자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옆방 와서 노래 부르는 게 왜냐면 지금 저기도 부르잖아 부를 때 옆방에서 부르는 거 맞아 맞네 맞네 그런 거예요 자 뽑을게요 뭐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나 옆방 둘 갑니다 파이팅 자신이 없다 솔직히 셋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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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hence